우리가 취급하는 모든 신호는 저주파와 고주파 신호로 나눠지는데 그러면 이들 두 가지 신호가 RAC에 대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학식을 배제하고 직관적으로 각 소자에 대한 동작구조를 이해하면 페로의 해석이 매우 쉽고 단순해집니다. 직관적 해석을 위해 먼저 단위 시간당 뛴박질이 많은 토끼를 고주파로 하고 단위 시간당 움직임이 느린 거북이를 저주파로 하겠습니다. 그럼 저항에 토끼와 거북이를 동시에 통과시켜보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각 3마리가 들어가 각각 한 마리만 나오죠. 중간에 있는 토끼 거북이만 통과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저항의 벽에 부딪혀 통과하지 못합니다. 즉 저항은 도로폭이 좁아져 중심차선에 있는 놈만 통과하는 동작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주파수에 무관하게 통과하는 절대량의 크기를 줄여 통과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파수에 따른 차별 없이 공평하게 둘 다 통과시키지만 통과 인원수를 제한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저항은 통과하는 절대량을 줄이는 특성으로 인해 토끼와 거북이가 다이어트 되어 살이 빠진 토끼와 거북이가 나온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토끼와 거북이를 인덕터에 통과시켜보겠습니다. 인덕터는 그 물리적 구조가 도선을 나사 형태로 감아 만든 거라 폴짝폴짝 뛰는 토끼 입장에선 지나가야 할 길이 직선 도로가 아니라 뱅뱅 돌아가야 하기에 머리를 부딪히며 나중엔 기절하겠죠. 즉 성질 급한 토끼는 이러한 복잡한 구조의 나선형 통로를 지나갈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거북이는 복잡한 구조의 나선형 통로지만 워낙 보폭이 느려 큰 저항을 느끼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통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덕터는 고주파와 저주파에 차별적으로 작동합니다. 성질 급한 토끼 고주파는 차단하고 성질이 느긋한 거북이 저주파만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끼와 거북이를 커페시터에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커페시터는 그 물리적 구조가 두 도체가 이격되어 있는 구조로 길이 끊긴 개천 혹은 다리 없는 계곡으로 보면 되겠죠. 폴짝폴짝 뛰는 토끼는 간단히 점퍼하여 통과하지만 거북이는 다리 없는 계곡 앞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겠죠. 따라서 커페시터는 점프가 가능한 토끼 즉 고주파는 통과하고 점프가 불가능한 거북이 즉 저주파는 차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파수와 무관한 전류 제한 특성을 레지스탕스라고 하며 인덕터와 커페시터는 주파수에 따라 저항값이 바뀌는 주파수 의존 가변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저항을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모든 회로는 R, L, C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므로 주파수 독립저항인 레지스탕스와 주파수 의존 가변저항인 리액턴스를 같이 고려한 포괄적 저항을 임피던스라고 합니다.